지난해 창원에서 60대 식당 여주인을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히다가 결국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0년 넘는 스토킹에 의한 의도적인 살인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43살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60대 여주인을 숨지게 했습니다. A씨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자 여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대화를 거부한 직후였습니다. 대법원은 여주인을 숨지게 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기간 스토킹에 의한 의도적 살인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0여 년 동안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면서 고백을 거절당한 뒤에도 집착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심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은 논의가 시작된 지 22년 만인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폭력 행위가 없는 스토킹은 경범죄 수준으로 처벌받았지만, 최대 징역 5년의 접근 금지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